저희 아이들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빠 손이라는 말입니다 아빠 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팔을 쭉 뻗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손을 고사리 손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서 제 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손을 잡고 걸음을 같이 하여 이곳저곳을 함께 다니었지요 아직 걸음이 서툴러서 한 번씩 넘어지려고 할 때 손을 더 꼭 잡아서 붙들어 주기도 하였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나 또 위험한 곳에서는 제가 그 아이들을 안아서 이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좋고요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싶고 또 작은 몸을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 제 나름대로는 아이들을 지킨다고 또 나름대로는 보호한다고 하였지만 순간순간 위험한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첫째는 에스칼레이터를 무서워했는데요 세 살 때쯤인가 잡았던 손을 놓쳐서 우리 아이가 에스칼레이터에 주저앉아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기억 때문에 에스칼레이터를 많이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만약 손이라도 끼었으면 정말 큰일 났겠다는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둘째는 어릴 때 둘이서만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식사를 잘하고 나서 아이에게 아빠 계산하고 올 테니까 너 여기 움직이지 말고 꼭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주의를 주고 일어나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계산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자리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은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아이가 없으니까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을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찾았는데 마침 거기 애기들이 타는 이런 동전을 놓고 이렇게 막 타는 목마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걸 신기하듯이 막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너 왜 여기 있어? 아빠가 움직이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했지만 아이는 뭐 별 관심도 없이 그냥 그것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외에도 위험한 일들 아이들을 지키지 못할 뻔한 순간들이 참 많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는 아이들을 지킨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지키려고 할 뿐이지 온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또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부모도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연약한 존재가 더 연약한 존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토록 연약한 자들 누군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꼭 붙들어 주심을 깨달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 재앙 후에 430년 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입니다 보호와 인도하심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행진의 과정 속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폄하하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갈망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순수한 신앙에서 우러나온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라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불을 피운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며 계속 걷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앞에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은요 따르는 자들이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끼 오리들이 엄마 오리를 졸졸졸졸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혹시 우리들 중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게 보이십니까? 만약 여러분 눈앞에 무엇인가가 보이신다면 제 생각에는 병원을 먼저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눈앞에 불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구름이 막 이렇게 보인다든지 하면 병원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분명하게 있고 때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사람과 환경을 통해 그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부인할 수도 부인해서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의 인도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구름기둥이 떠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짐을 다 챙기고 있는데 혼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머물러야 되는 때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고집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불기둥이 떴으도 저 불기둥이 아니라 바른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주저앉으려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략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략길로 행하게 하시며 그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려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고집과 교만대로 행하려고 하고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행하려 하는 때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만으로 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길은 바른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위태로운 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나 또 어쩌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 있다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같이 산다면 혹은 교만과 고집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산다면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심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요 자주 연락하던 그 아이들 중에 친밀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장성에서 장년이 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한 번씩 연락을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꼭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죠 그래 너 어디냐? 지금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꼭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를 당부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손발이 오그라들 수 있습니다 너 어디야? 이렇게 물으면 꼭 대답하기를 전도사님 마음속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들어도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사실 약간 손을 펴기가 어렵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 친구는 남자입니다 더 이상한가요? 장가도 갖고 아기도 낳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요지가 무엇인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내가 너와 이렇게 좋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친구들도요 멀리 떨어져 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연락도 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연락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의 관계는 아무리 좋고 함께 하고 싶고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도 그것은 말 그대로 생각일 뿐이지 정말 끝까지 함께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사람은 연약해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약점과 단점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되시지요 비록 나는 연약해서 주님의 손을 놓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 백성 앞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나타내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말인 것이지요 어떻게요? 10편 121편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10편 121편 이 말씀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당시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 좀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제가 과연 이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이게 사역이라면 나는 더 사역을 할 수 없다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은 맞지 않겠구나 라는 결론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복을 주마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소위 말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응답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3년째 되던 해 사임 의사를 밝히고 몇 군데 이렇게 이력서를 냈지만 12월 마지막 주일 인사를 하는 그날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이렇게 하면 적어도 7개월 정도 7월까지는 그냥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마고 응답을 하셨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며 사는 방법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응답하셨지만 응답을 붙들고 산다고는 했지만 하루하루 불안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였지만 문득문득 솟아나는 인간적인 두려움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멈추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내와 함께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는 늘 지키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나니 단일 교회가 마땅하지 않아서 제 모교회인 수용로 교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거리도 멀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가까운 교회를 선택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제 마음을 만지셨고 무너졌던 사역에 대한 갈증 혹은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어쩌면 지금도 괴로워하며 사역이 아닌 먹고 살기 위해 사람 눈치 보며 일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뭐 대단한 것이냐고 하시겠지만 대단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시간이 흘러서 2월쯤에 마침 우리 부산중앙교회에서 사역하던 어떤 목사님이 이 부산중앙교회, 우리 교회에 지금 광고가 났으니까 이력서를 한번 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왜 거절을 했냐면 어렴풋이 이 부산중앙교회가 너무 빡신 교회라고 그렇게 소문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귀한 교회를 올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난 안 쓸란다 난 다른 교회에 이력서를 낼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애가 달아서 저에게 꼭 이력서를 쓰라고 했고 감사하게도 면접까지 보게 되었지요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됐는데 면접을 이렇게 볼 때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지요? 네, 목사님하고 면접을 보는데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분위기가 좋은 시간이 흐르고 그 자리를 파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왼쪽 시력이 약해서 이종보통밖에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목사님이 너무 아쉬워하시면서 그래, 다시 연락을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연락을 할게 라는 말은요 수고했다, 면접 수고했다, 다른 곳을 알아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파하고 돌아오는데 저는 그 자리를 가질 수 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기대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실제로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 지원해서 너무 고맙고 너의 앞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길 바란다 그래서 저도 답장을 했죠 면접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귀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뵙고 너무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평안하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한번 목사님이 부르셔서 면접을 다시 보게 되었고 저는 그 길로 우리 부산중앙교회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임하게 된 날이 2012년 3월 첫 주였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10여년의 시간을 부산중앙교회에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왜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모든 세월은 은혜였고 감사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아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하면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될 수 없기에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부족한 자를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사임한다고 하니까 어느 교회로 가느냐 이것을 제일 처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좀 쉬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사역지를 정해두지 않고 그만두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물으셨고요 심지어는 내가 한번 알아봐 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걱정해 주시고 마음을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저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자면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어쩌면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사역을 해야 할 시점에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저는 다시 한번 더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비록 지금은 두렵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는데요 군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옛날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어머니보다 저희보다 앞서서 걸으셨습니다 그걸 보고 은연중에 배워서 그런지 저희 가족과 함께 나설 때면 저도 한 번씩 가끔 이렇게 앞서서 걸어갈 때가 있어요 물론 그때마다 제 아내가 쏘는 레이저를 맞고 아차 싶어서 뒤돌아서 아이들과 또 아내와 이렇게 같이 걸음을 맞추곤 합니다 사람은 앞서서 걸을 때 뒤따르는 사람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한 상황이 생길 때에도 대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가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 가야 할 곳과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을 친히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일과 급한 상황을 만날 때에도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고난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삶을 책임지셔서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